5주차 과제는 선연습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4용지나 도화지 준비하셔가지고 연필 가지고 처음에 연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에 강...힘을 점점점 빼는거 강...힘을 점점점 빼는거 강...힘을 점점점 빼는거 강...힘을 점점점 빼는거 요런식으로 이렇게 연습하는거 한줄 하시구요 그 다음 두번째는 강...약 강...약 이 볼펜은 지금 살짝 이렇게 연필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이 가려가지고 강...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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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선연습 하셔가지고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양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으로 해서 A4 다 채우셔도 되고 반쪽만 하셔도 되고 그런식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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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